한글자막 by 한효정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반지함으로 주님은 신뢰함으로 큰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을 취하리라 は? 역세히 GIS